116.9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고요. 아우로코너는 거의 40kg이 더 나갑니다. 157.1kg으로 통과를 했고요. 신장에 있어서는 영연만이 약간 좀 크죠? 2cm 정도 큰 신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아우로코너는 횡으로 치는 타입입니다. 명연만 선수는 여기저기 다 잘하죠. 많은 직선 공격을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아우로코너의 횡으로 치는 타입은 5분 3라운드,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. 무장한 매칭만큼 빠른 타이밍의 경기가 끝날 수 있어요.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.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.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. 지금은 이거 타올랐는데요. 병으로 가야 됩니다.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. 아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. 소리가 이 상황이 되게 너무 세게 맞았어요. 이거 빨리 타올해가지고 빨리 병으로 가야 됩니다. 아 지금 뭐 어떻게 하나요. 아 이거 너무 세게 맞았어요. 예 끝났습니다. 아 지금은 이 호격소리가 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요. 저도 이 격투기 바다에서 지금 거의 20분이 다 되어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크게 맞은데 저도 처음입니다. 이거 정말 크게 맞습니다. 그리고 헤비급이기 때문에 이게... 아, 이거 진짜 아우로 끌어가 걱정 너무 됩니다.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돼요. 지금은 타워를 통해서..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워를 입고 빨리 병원 데려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. 너무 세게 맞았네요. 아우로 끌어가 지금 거의 경기를 일으키죠. 의사가 지금 일단은 직접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대형 사고네요. 그러니까요. 몇 년 전에는 이두리 선수가 몇 차례 좀 맞아봐요. 그거하고도 레벨이 다릅니다. 그렇습니다. ...그러니까요. 너무 세게 정확하게 맞았어. 아, 아. 아, 틈이. 이건 저는 좀 깜짝 놀랐 SEO에. 큰소리가 났어요. 보호대가 뭐 있긴 하지만 거의 무형지물에 보호대였었고요. 이거는. 저도 배로 배로 격투기 쪽에서 다 본 사람이고 겪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세게 들어가는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조금 이제 고통은 잦아드는 것 같긴 한데. 경기는 쉽지 않겠죠, 이 정도면. 지금 명호연 선수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본인도 하고 나서도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. 지금 너무나도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. 자. 격터 체크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볼까요? 이솜입니다. 이게 심상치 않은 소리예요. 그리고 맞은 딱 직후에 바로 격기가 납니다. 손을 보시죠. 이게 실려가기도 만만치 않은 무게이기 때문에.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이거 걷기도 만만치 않거든요. 아 이거는. 오늘 우리가 로데프치 39 데뷔하면서 처음 시작에. 김창희 선수의 헤드버팅으로 우유 경기가 된 바 있죠. 중량급 선수들이 경동 자체가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. 중량급 선수의 헤드버팅에 의한 경기 속행 불가로 마찬가지로 노컨테스트도 처리가 되겠습니다. 노컨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우르꼬르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렇죠. 이건 뭐 노컨테스트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예.